네, 클라라가 지금 뭐 핫하게 지금 나온 게 아니라 데뷔한 지 벌써 9년 된 거고 연계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랑 촬영도 같이 했어요, 같이 했었죠? 네네네! 왜 이래, 아마추어처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무명사일이 길다 보니까 한밤이 필요해서 노출로 뚫려 그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노출로 뚫려 그런 적 없고요. 저도 이 콤플렉스가 있어요. 옷을 진짜 잘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슴이 뽕이 아니에요. 가슴이 있어서 이게 조금만 잘못 입으면 되게 아줌마 같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붙게 입다보니까 이게 자꾸 라인이 계속 강조되고 그거를 가지고 노출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해해. 이해하세요? 근데 클라하스가 지금 얘기할 때 지금 이기기식 표정이 이렇게 뭔가.. 또.. 아.. 그럼 뭐예요? 갑자기? 무슨 생각 가지고 있어? 본 게 기억이 났어요? 또 뭐 새해라던가 그런.. 뭐하고 생각하세요? 아까부터 막 가슴 얘기하시고 이러는데 솔직히 호기심이 있잖아요. 못 보겠는 거예요 옆을. 좀 오해 사귀는 게 싫어서.. 근데 미서가 너무 보고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S 앞에만 계속 보는 게 있어요. 지금 약간 눈이 추결될 것 같아요. 사실 볼 때는 자연스럽게 옆도 봐야 되는데 옆을 전혀 못 보고 노추혈상 안 입었는데 살짝 봐보세요 그래도. 한번 보세요. 옆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 자연스럽게. 클라라 씨. 클라라 씨. 얼굴은 뭐 이렇게.. 하하하하 괜찮아요. 부자연스럽죠? 다시 한 번? 하하하하 굳으셨어요. 아니 오늘 클라라 씨 의상 스타일 어때요? 의상 못 봤어요 아직. 하하하하 의상 한번 봐주세요. 그래요. 지금 좀 봐주실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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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렇게 본다. 너무 이렇게 본다. 아.. 아.. 아니.. 그냥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남자들이 과감한 의상을 입은 여자분들과 할 때 시선이 쉽지 않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아.. 아.. 엽기는 달라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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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선배다. 역시 선배야. 감사합니다. 아.. 준이야. 맘 놓고 마라. 준이야. 그래. 준이야 좋다. 사위리 둬봐. 다시 입장해. 다시 입장해. 군동자가 안보여요. 아무도 안보여요. 하나도 안보여요. 하나도 안보여요. 준아 안보여요. 하나도 안보여요. 아.. 아.. 의상 의상 의상. 의상 어때요 오늘? 어.. 키 안나요? 지금 눈 감고 있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의상 되게 좋아요 외국에서 오신 댄스